인영씨 부모님은 어디에 모셨어요? 네? 제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챙기시는데 인영씨는 혼자잖아요 부모님 기일은 어떻게 챙기나 해서요 기일은 부모님 뿌린 바닷가에 가요 그 모든 걸 혼자서 힘들었겠어요 주변에 도와줄만한 친척은 아무도 없어요? 네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누구랑 살았어요? 그건 두 분 오늘 저녁 시간 괜찮죠? 형이 같이 저녁 먹잖아요 두 사람 환영식이요 그래요 네 저 유란입니다 어 어머니 오늘 준희씨랑 형님이 저랑 인영씨 환영식 해준대요 그래서 밖에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그래?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? 빈말인 거 다 압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가서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 와 아버님도 식사하고 오신다는데 죄송해요 나 정말 괜찮습니다 네 인영씨는요? 아직 안 나왔어요? 네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인영씨 들어가도 돼요? 아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직이에요? 아 다 됐어요 내가 해줄게요 보기 흉하죠? 아니요 그런데 어쩌다 이런 상처가 사고가 있었어요 친구하고 친했던 친구인데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유 가야 돼 아 안돼 아 왜 상을 온다고 아 또 갑자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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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란씨